안녕하십니까 글로바이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좋다고 말로만 설명드렸던 글로바이오의 아쿠아 플라즈마 피오닉 실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직접 영상을 통해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스탬프용 잉크를 플라즈마 장치 위에 올린 투명컵에 각각 두 방울씩 넣고 8분만에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잉크를 사용한 이유는 사실 물로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 화학물질 잉크가 우리 피온이 어떻게 분해해 내는지를 직접 확인시켜 드리고자 이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물의 색깔이 밖이 늦게 보이시죠 3분만에 저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깊 보입니다. 자 7분 전원 꺾고 이제 8분만에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경 농업 쪽 꼭 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원컨대 이 제품을 만들어낸 우리 회사를 매우 예뻐해 주실 겁니다. 자 왼쪽 전원 켜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으로는 표현 불가능한 바로 냄새 악취 분해 효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잉크처럼 쉽고 빠르게 분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글로바이오의 피온이 가진 물의 정화 능력은 농축산 관련해서 사용하시는 지하수나 하천수 등에 남아있는 각종 화학물질과 유해세균 곰팡이 등을 지금 보셨던 잉크처럼 간단한 설치로 99% 살균 정화한 안전한 물을 사용하심으로써 지금까지의 농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고 또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의 투명이 둘 다 확연히 달라졌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그동안 말로만 설명드렸던 피온의 분해 능력을 동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온을 쓰신 분들이 후회를 하세요. 진작에 살걸... 피온이 농업기계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부담을 확 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